김동연 지사님, 이제 친정 식구들도 못 믿으십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우기기, 떼쓰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규정까지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우기며 됐고 무조건 예비타당성 노선으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기재부에 몸을 담았고 기재부 총리까지 했던 분이 김어준 뺨치는 수준으로 우기기와 선전선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몸담으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양심을 버린 것입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예타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에나 적용될 규정을 가지고 와 기재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법 규정 다 필요 없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재부 후배들 사이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김 지사의 태도가 창피하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도민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복무해야 할 경기도지사가 마을을 두동강 내는 예타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양평 국민의 민심을 직접 들어보면 지금처럼 예타 노선을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노선을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와서 국토교통부가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라거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간 연결을 고려했다 같은 잊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떼쓰는 것은 고속도로를 볼모로 한탕 해봐야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일 뿐입니다. 도민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복무해야 할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정상 추진을 가로막지 말아주십시오. 이런다고 없는 존재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